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가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가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가여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아는 호세하 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우매한지 온 나라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우상 숭배와 관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모습이 두 가지가 발견이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들은 누구를 따라야 할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잘못된 교만에 빠져 있더라는 겁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들은 자기가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원으로 보면 여기 나오는 따르리니 할 때 따르다라는 동사가 복수형으로 쓰여 있는데요 이거는 강조를 위한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의지로 내가 따를 대상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 이걸 지금 강하게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이 우상숭배라는 그런 잘못된 결과를 가져왔는데 오늘 우리 시대가 딱 이런 시대 아닙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왜 하나님이 한 분뿐이냐? 기분 나쁘대는 거예요 텔레비전 같은 거 보면 온 천지에 다 하나님이에요 갓 재석, 갓 호동, 호동, 호동신, 조금만 잘하면 다 갓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야말로 자기 스스로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시대 아닙니까? 왜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의 백성들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다음 6절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잘못된 어리석은 생각으로 우상숭배하는 백성들을 방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데요 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참 생각해 보면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담을 쌓아서 못 가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잘못된 못된 신화가 하나 있는데 일 잘 풀리면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일 잘 풀리면 이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일 잘 안 되면 이게 꼭 무슨 저주를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더 많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의 앞길을 풍랑으로 막아주시는 거 그거 축복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 삶 속에 이렇게 일이 안 풀리고 저렇게 어려움으로 고통하는 어떤 과정이 있다면 지나 놓고 보면 그게 딱 그 죄의 결과는 아니에요 여러 하나님이 깊은 의미가 있겠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내가 눈물 나는 쓰라린 시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그것이 지나고 돌아보면은 대부분이 그게 내 인생에 유익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불쑥 이런 생각이에요 고통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다 오늘 새벽에 이것을 깨닫게 되는 아름다운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백성들이 발을 향해서 우상을 향해 달려가니까 하나님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다음으로 담을 쌓아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시는 이 개입하심을 보여주시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나온 결과가 뭐냐 실전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니니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그제야 그들이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니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아니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막아주심을 통해 하나님의 가시를 통해 담을 통해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그렇게 정신 차리는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새벽에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본문에서 이 우상 숭배와 관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태도가 뭐냐 그들은요 베풀어주시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무지함이 있다는 겁니다 8절 하나님의 이 섭섭한 마음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오 그들이 바하를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니들이 지금 그 바하를 비를 주거나 하는 신이라고 온 정성을 다하여 바하를 물질을 갖다 바치고 정성을 갖다 바치는데 니들이 바하를 위하여 갖다 바친 그 은과 금 그건 내가 준 거다 내가 내가 준 거란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부모가 가진 섭섭함이 뭡니까 애들을 키우다 보면 아무리 철딱선이 없는 사춘기 애들이라 하지만 어떨 때는 진짜 섭섭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 부모의 정성을 몰라도 이렇게 몰라주느냐고 옆집 아저씨가 어쩌다가 그냥 껌 하나 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호평을 하고 마음씨가 좋은 분이라 그러면서 부모가 그냥 들이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는 그가 알지 못하도다 오늘요 전부 다 여기 계시는 분이 하나님 앞에 다 사춘기예요 아까 특송하신 행복한 몸이 사춘기 어른들 연세가 뭐 80, 90, 50 다 사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한량 없는 그 사랑 은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요 매 특세 때마다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하는데 저는 주로 월요일날 두통이 오고 컨디션이 나빠요 막 눈알도 아프고 월요일날 누워지닐 때가 참 많은데요 14년 동안 희한한 게 뭐냐 특세 때만 되면 월요일날 두통이 없습니다 그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 화요일 이번 지금 이 특세가 되면은 저는 8일동안 매일마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요 그냥 뭐 대충대충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정성껏 나오시니까 그래서 뭐 한 8일은 초미의 관심이 이제 설교 준비인데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날마다 두통이 없어요 이거 진짜 신기합니다 그저께도 그랬고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뭐 하나님이 막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 주시고만 눈물 펑펑 쏟게 해주시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에요 오늘 어떤 분들은 오고 싶어도요 건강을 다쳐서 여건이 안 돼서 안 믿는 남편이 반대해서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내가 숨쉬고 호흡하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하나님이 탄식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8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오 그들이 바을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나 오늘 우리 시대에 슬픔 중에 하나가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에 감사를 최근에 어느 교수님 대화를 우리 교회 장노님이신데 교수님 회의하다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교수님들이 요새 이 젊은 대학생들이 취직이 안 되니까 그 제자들 취업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수고를 해가지고 그냥 대학에 하는 일을 취직하는 걸 도와주면요 그 도움받아서 대학 왜 자꾸 대학이래 취직한 그렇게 도움받아서 취직한 그 제자들요 스승님 감사합니다 찾아와서 인사하는 사람이 열의 한두 명도 안된대요 취직되면 끝 그게 오늘 우리 시대에요 누가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를 모르는 사람 괴물같은 이런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감사를 모르는 부모에게서 배운 게 그거 아니냐고요 저는 오늘 특별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많은 은혜가 있지만 감사함을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감사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모르는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감사를 모르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하나님은 이런 무지한 백성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시느냐 구절을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의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오늘 그래서 빼앗긴 분들이 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섭섭해 하시는지 이걸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그 자녀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곡식과 새 포도주와 양털과 같은 소중한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이 이게 아픔이고 불행 같지만 사실은 이건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배려 오늘 이런저런 고난을 겪고 계시는 분 거듭 강조하지만 그 고난이 전부가 다 죄의 결과 아니에요 다 죄의 결과가 아니고 더 깊고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하기 위해 고난을 당하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원인은 각양각색이지만 결과는 하나예요 그 결과를 통해 우리는 로마스 5장 3절 4절의 기쁨을 고백해야 되는데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누가 환란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느냐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내 이 환란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고난 중에도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막고 빼앗고 이런 식의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도 일하지만 또 다른 일하는 방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14절에 나오는데요 자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환경적으로 고난을 통해 이제 정신 차리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만져주시 위로하심이 있는데요 제가 이 14절을 보면서 잘못된 길을 가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세 가지 은혜로운 조치를 발견하는데 이걸 간단 간단하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엉뚱한 잘못된 길로 갈 때 하시는 첫 번째가 뭐냐 설득하심이 설득하심 방금 읽은 이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타일러 여기 나오는 이 타일러는요 영어성경으로 얼루어라는 단어인데요 이 얼루어라는 단어는 이성이 상대방을 유혹할 때 쓰는 단어 꾀다 유혹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엉뚱한 길로 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타일으는데 그 타일음이 이성에게 마음을 살려고 그를 꾀다 유혹하다 여러분 연애할 때 우리 때는 인터넷이 없으니까 편지 손편지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하나 생길 듯 말 듯 할 때 그 여자친구를 설득하려고 내가 얼마나 좋은 남자라는 걸 보여주려고 여러분이 얼루어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온 정성을 다해가지고 저는 선 봐서 결혼했거든요 저희 집사람을 처음 만난 그날 이제 두시에 만났는데요 내 온 정성을 다하여 저보다 일곱 살 어린 이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설득을 설득을 온 정성을 다했는데 처음 만나가지고 다섯 시간인가 여섯 시간을 설득했습니다 그 여자는 가만히 듣고 있고 혼자서 계속 설득하고 설명하고 미국에서 내가 왜 나왔는지 막 별의별 말로 다 설득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미국 시민권자인데 혹시나 당신이 미국 유학을 가고 싶다면 내가 언제든지 내가 갈 수 있다 막 이런 말로 시작해가지고 얼루어 설득을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배우자와 그 남자가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꿈을 꾸게 만드신다고 믿는다 그래서 혹시 당신이 그 목사 부인 되는 게 너무 힘들다면 내가 목사를 안 할 수도 있다 우리 둘은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다 그러면서 막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주실 때 부부가 한 방향을 보게 하시니까 이 배우자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배우자가 확실한데 그가 목회자 아내가 되는 걸 그걸 절대로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목회 안 할 생각도 가졌거든요 그렇게 그렇게 그냥 설득을 했는데요 한 5시간, 6시간 제가 설득을 했는데 더 할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이 청년부 모임 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그럼 간단하나마 이렇게 하고 또 내일 다시 만납시다 그래가지고 설득을 설득을 해서 저희 집사람이 결혼하고 나가지고 신혼여행 가서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만나고 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다 그렇게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진작 말해 주지 그러면 내가 6시까지 안 가도 되는데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저하고 7살 차이가 나고 이 볼품 없는 이 촌놈 그때 제가 입은 양복이요 선보러 갔을 때 양복이 지방의 백화점에서 행사하는 거 아시죠 5만원짜리 떨이 그 늦게 가가지고 양복이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밤무대에 서는 것처럼 버쩍버쩍버쩍 빛이 나는 그런 양복을 입고 나갔거든요 말로도 할 수 없는 이 촌놈이 6시간 가까이를 제 아내에게 설득하고 설득해가지고 얼마나 정성을 들었으면 2시간에 이 남자라고 확신이 들게 만들었겠냐고요 하나님이요 잘못된 길로 가는 당신의 자녀에게 제가 그랬던 그 정성으로 설득하고 계세요 설득하고 계세요 눈물 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새벽에 이 종을 통해서 지금 무리하게 지금 8일 내내 설교하도록 이게 지금 설득하고 설득 여러분은 여러분 저만 보시면 안 돼요 저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은 설득하고 계세요 얘야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정말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설득하고 계세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그친 덜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영어성경 ISV라는 그 버전의 성경을 보면은요 여기 나오는 위로하고를 speak to her heart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은 심장에다 대고 이야기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뭐 힘내라 등 두드려주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도 철이 없어 가지고 하나님 아닌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하고 철이 없어 가지고 제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 하나님의 탄식이 그 극률하심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심장에다 대고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한 걸 경험하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요 제가 그 전날 잠을 한 시간 반 밖에 못 잤습니다 이 설교 맥을 좀 늦게 이걸 다시 뒤집고 새로 고쳐서 설교 준비하느라고 한 시간 반 잤거든요 주일 5부 마치고 월요일 날 수면 부족했죠 화요일 수면 부족했죠 어제 한 시간 반 자가지고요 어제 설교는요 제가 붕뜬 상태 아 이게 마약하면 이런 상태구나 이렇게 멍한 상태로 설교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설교였는지 기억도 안 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설교가 아 성도리 참 어려웠을 거라고 그래서 제가 설교 끝나고 나니까 마음이 좀 힘들더라고요 어제 그냥 안 그래도 그래도 마음이 좀 힘들어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아침을 먹으면서 제 아내의 청중이 또 제 아내가 참석한 청중이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좀 지루하거나 힘들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아 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어려움 중에도 은혜 받았다 보다니 그게 아니고 저렇게 설교에도 사람이 이렇게 몰려드는 게 정말 기적이다 자기는 설교를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대요 넥타이도 어제 이렇게 삐딱하게 하고 막 그냥 그런 설교를 하는 걸 보면서 자기가 기적이라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두들겨 패고 싶더라고요 이 여자를 아 이건 농담이고요 아 이제 밥 먹으면서 농담을 한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이 마음이 제가 가슴이 툭툭 내리앉잖아요 이야 어제 진짜 이게 설교 진짜 이게 힘들었나 보다 그랬는데요 어제 지난 며칠 동안에 제가 제일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말씀에 은혜 됐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게시판에도 그만 울었다는 글이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왜 위로를 받은지 아십니까 제 약함으로 한 시간 반 수면이 좀 부족해도 엄벙덤벙 말씀을 제대로 조리 있게 못 전하는 결함을 가진 종을 하나님이 사용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심장에다 대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시니까 설교자가 오늘 설교 죽셨다 싶어 가지고 마음이 힘들고 무거운 그 시간에 어떤 사람은 그 설교를 듣고도 팍팍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제 컨디션에 의지하고 제 이 말 솜씨에 의지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저 내면에 저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 심정 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래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 이 심정이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와닿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요 회복을 주십니다 회복 호세하 2장 23절을 보니까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극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극률이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러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러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은 극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극률이 여기고 이게 뭘 말하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게 바로 로루하마의 저주에 빠진 인생을 루하마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로암미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라 이건 뭐예요 나는 날 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자격이 없다 나는 로암미다 이 로암미의 인생을 암미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이 호세하 2장 23절을 보면서 저는 앞에 두 가지밖에 못해요 설득까지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위로까지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 저는 못해요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설득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뿐 아니라 여러분 내면에 이 회복에 대한 확신을 오늘 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 그래서 어제 살펴본 고멜의 그 고멜을 향한 호세하의 그 눈물 나는 그 말씀이요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기다리겠소 이 고멜을 향한 호세하의 애절한 호소는요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여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기다려라 나도 너희를 기다리마 오늘 이 하나님의 기다려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고요 그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회복을 향한 자신감 아무리 그냥 엉뚱한 길로 가고 망한 것 같고 지금 뭐 벼랑 끝에 있고 심지어는 절벽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랄지라도 오늘 영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를 설득하시고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지난 여름에 저는 깊은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그 성교단체 청소년 성교단체에 몹쓸 짓을 했던 그 목사 소식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고 종편에서는 대놓고 우리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사단이 저에게 과장된 좌절을 심어줬습니다 한국교회 끝이다 이제 희망 없다 내가 이렇게 수치스러운 대한민국의 목사로 계속 살아야 되나 다 때리치우고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별의별 마음에 과장된 두려움이 과장된 절망이 저를 엄습해서 날씨는 더워 죽겠죠 밤에는 더워 잠은 안 오죠 그 깊고 깊은 슬럼프에 제가 빠져 있었는데요 그러고 있던 어느 새벽이에요 그날도 새벽에 두시 반 눈이 떠져가지고요 눈에 들어오는 책이 하나 있는데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리더가 리더에게라는 그 책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두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 그때는 제가 또 설교도 쉬고 있을 때 아닙니까 그리고 새벽에 그 책을 읽다가 단어 하나가 제 눈에 그때 발견된 단어가 우크 엔카쿠멘이라는 단어예요 이 우크 엔카쿠멘이라는 단어는 고린도 우수 4장 1재로 나오는 단어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극륜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크 엔카쿠멘 또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 나오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우크 엔카쿠멘이에요 제 상태가 그런 상태였거든요 낙심해 있던 상태 한국교회 끝이다 한두 교회 그냥 발부둥 쳐서 이게 회복될 문제가 아니다 이제 우리 소망 없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유럽 그 수백 년 천 몇 백 년 이천년의 역사를 가진 유럽도 저렇게 저렇게 지금 저 모양인데 한국 사회의 기독교가 뿌리가 있기를 합니까 역사가 있기를 합니까 문화가 있기를 합니까 이대로 이제 우리는 끝났다 그렇게 낙심해 있는 저에게 하나님이 그 새벽에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우크 엔카쿠멘이라는 그 새벽에 그 단어를 제가 옮겨 적으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제게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 방에 그 많은 책 중에 그날 그 리더가 리더에게라는 책이 왜 제 손에 잡혔으며 그 책이 얼마나 그 내용이 많은 책이겠습니까 그날 하필 저에게 이 우크 엔카쿠멘이라는 이 단어를 저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설득하심 얘야 정신 차려라 니 지금 과장된 낙심이다 이거 교회가 망하기는 왜 망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인데 피로 갚주고 사신 그 교회 안에 복음을 죽여놓은 너희 같은 종들의 타락으로 생기는 결과이지 지금이라도 복음을 일깨워 지금이라도 복음의 능력을 교회 안에 나타나 심어 지금이라도 피 묻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히 드러나도록 니들이 정신 차리고 일한다면 교회는 회복될 것이다 교회는 살아난다 한국교회 제2의 부엉의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어라 그 새벽에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저는 결론을 맺으러 갑니다 무슨 일로 과장된 낙심에 빠져 계세요 무슨 일로 과장된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무슨 일로 우리 집은 끝이다 우리 아이들은 더 이상 어렵다 우리 남편과의 회복 안 된다 무슨 일로 그런 과장된 낙심에 빠져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새벽에 성료님께서 저에게 주신 우크 앵카쿠멘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도다 그날 새벽에 제가 강국교회에 여전히 신실하게 이를 데 없는 수많은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전히 주의 종으로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는 그 목사님 사모님들 이름 없는 사모님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신실한 목사님들이 드러나지 않은 곳에서 눈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저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 우크 엔카쿠맨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도다 하나님 오늘 그 신실한 수많은 목사님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이 우크 엔카쿠맨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오늘 새벽에 똑같은 마음으로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 생활 정리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그때는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인터넷이 있습니까? 국제전화 그 당시 3천원짜리 전화카드가 물가 상승률로 생각하면 그 3천원짜리 전화카드가 지금은 아마 만 원이 넘는 돈일 거예요 가난한 신학생이요 한 달에 한 번 3천원짜리 카드 써가지고 미국의 어머니와 통화하는 시간 3천원짜리 전화카드 한 달에 한 번 공중전화가 가지고 카드로 전화를 하면 시간이 딱 3분이 3분 3천원짜리 인사 말하고 뭐 그러면 또 끊어져버리는 그래서 너무너무 외롭고 서울에는 아는 사람 하나 없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이 외롭고 답답한데 놀러갈 사람 한 데가 없었던 게 그때 저예요 지금 생각하면 억울해요 여러분을 지금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어느 집인들 찾아가서 외로워서 왔습니다 밥 한 끼 먹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위로를 받을 텐데 그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외롭고 마음은 힘들고 여름 내내 혼자서 그렇게 지내는데 여러분 그 1990년 여름 방학 총신대에서 기숙사에서도 전사님들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다 가고 없어 하루 종일 그 낯선 방에서 혼자 지내는데 그때 하나님의 위로하신 만져주심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때 뭐 18번지가 이거였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그 후렴 눈물의 후렴에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언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수백 번을 부르고 제가 알게 됐습니다 여기 나오는 누군가가 누구인지를 성령이 널 위하여 성령이 기도하네 언제 내가 홀로 외로워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이 날 위해 기도하네 오늘 새벽이 이 은혜를 자각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 찬양 다 아시지 않습니까 67번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여러분은 이 말씀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제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엉뚱한 길로 나아가고 울고 있을 때 낙심하고 있을 때 오늘 이 새벽에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실망하며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 주시며 눈물 닦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며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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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을 물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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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을 물으자